안녕하세요. 광주 버스킷 월드컵에 64강에 올라간 모비딕 밴드 리드보컬이시요. 기타실 연태 퍼커션 김성빈입니다. 저희 모비딕은 27년간 5인조 밴드로서 지금까지 6장의 앨범을 낸 나름대로 열심히 해온 밴드인데 광주 버스킷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 세 사람이서 어쿠스틱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버스킷 월드컵은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올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만든 곡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